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121위원 영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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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요즘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또 백신 패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영화관이나 식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거라고 하고 또 이 시간 영업 제한도 지금은 10시인데 12시 그리고 다음에는 폐지 단계적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도 좀 있으면 백신 맞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백신도 맞아야 되고 혹시 안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맞거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제 못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주나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왔을 때 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일단 수상국인분들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문을 제대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백신을 1차를 맞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도 부장님 없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맞고 오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맞으신 분도 계실 텐데 모두 건강하게 위드 코로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제가 그리고 2부에서는 은별 MC가 함께하니까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는 이렇게 이형지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시장에 또 워낙에 또 맥없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손실 종목 어떻게 손에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이 고민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 3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전화는 전화번호 023772-0254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로도 신청 가능하신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받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선물도 챙겨가셔야 하는데요. 전화 상담 받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가 당첨이 됐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형 전문가는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또 달이는 선물, USB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USB를 받으면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실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재무나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는 법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15강조로 답아놨거든요. 저희가 방송할 때 세 분께 추첨을 드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식 상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우리 앵커님을 응원하는 그런 멘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분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USB 또 뭐가 좋냐면 또 제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모르는 것들 제가 직접 질문을 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편집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나요? 그렇죠. 이제 재미있는 앵커님이나 저희 전문가들의 사생함들도 엿볼 수 있는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재미있는 웃는 것까지 다 담았어요. 그냥 통으로 담았으니까 재미있는 동영상 본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와 공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USB 세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희를 응원하는 문자나 USB 받고 싶다라는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자 체험 서비스도 다섯 분께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에도 어떤 문자 내용이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일 당장 매매하고 싶은 종목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특히 장이 어려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만약에 손절한다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현금화 시켜서 혹은 가지고 계신다면 새로 가지고 가실 종목들 손이 또 근지거리실 텐데 지금처럼 지수가 좀 어렵더라도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다섯 분께 종목을 미리 보내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눈에 띄는 사연들도 좋고 또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분도 좋고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해서 다섯 분께 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문자 체험 서비스 3일 동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종목상담 119 1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 많으실 때 저희 방송들 많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 참여해서 종목 진단도 받고 또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데에서 사실 소소한 기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많은 진단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송 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끝나고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도 내가 종목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준비해놨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노란톡방에 저뿐만 아니라 저랑 함께하는 전문가들, 연구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이름 석자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또 혼자 하실 때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거나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 때 나만 빠지나, 내 종목만 지금 빠지고 있나 이런 두려움들,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손절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해서 또 이 시장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노란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카만 얘기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시장도 많이 빠졌고 오늘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오늘 시장 빠진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이 빠졌다는 얘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오늘 빠진 것보다 사실 어제 빠진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빠질 때 아시아 시장 다 같이 빠졌거든요. 우리년 빠진 게 아니고 다 같이 빠졌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 시장은 견주한 가운데 우리 시장만 빠지고 우리 시장 빠진 이후에 미국에서 또 빠지니까 오늘 또 맞고 그래서 다른 시장보다 두 배를 더 맞은 것 같은 데미지를 여러분들 잊고 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대한 급락은 그렇다 치고 우리 제가 매주 방송을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빠진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시아 시장은 다 견주하는데 우리 시장만 빠졌다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당극이 신용 공여 한도를 줄인다. 즉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담보 비율을 차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신용 비중이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끌어질 수 있는 신용 잔고가 줄어들 수 있게 없고 반대 매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은 지금 신용 물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 매도를 했더니 장초에 기관 외국인이 담아요. 그런 다음에 좀 올라가는 듯 싶어서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넣으니까 다시 또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는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은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하락시에 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도 있을 텐데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신용 같은 거에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수하는 입장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주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처럼 현금을 갖고 있는 입장, 특히 외국인 같은 입장에서는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 혹은 정리해야 될 종목인가를 판단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자금 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롱톰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 번만 보고 다음 시간을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일단 지난주인가 제가 지지난주죠. 추석도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던 증시 하방 한 3,50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구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3,50선이면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제가 사실 3,50 오기 전에 3,50선 말씀드렸더니 악담하냐, 여기까지 내려가면 진짜 힘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상황에서 그래도 끝에 양봉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끝난 장은 끝난 장이고 유럽장 지금 플러스 상황이고 미국 선물지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정리하고 지금 구간을 이용해서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살까 이런 고민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종목 상담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종목 가져갈 종목인지 죽일 종목인지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죽여서 새로운 종목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실 텐데 많은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문자 한번 온 거 읽어보면 2254번님이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오호 영재 오빠 시간이네. 오늘날 영재 오빠 얼굴 보니 반갑네요. SK 하이닉스 비중 20% 빠지는데 매수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이닉스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 좀 빼는 모습인데 사실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일단 전자점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마다 좀 주워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물론 중요한 지지 라인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개별주라면 이 구간에서 정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좀 그어놓고 만약에 전자점 인근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이 전에 상승할 때도 한번 돌파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갈수록 주워가는 것도 방법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문자 여러분들 유튜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보면 새로 오신 분들도 인사 많이 해주시는데 도행님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빈내서 주식하는 사는 곡소리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투할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금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자금을 자금 운영 계획이 단기 자금으로 하시면 좋은 종목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더라도 번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서 상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0님이 보내주신 썬데이 토즈 23,000원에 20%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러분들 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바일 게임 같은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실적에 빠져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주고 돌아올릴 수 있는 구간인 건 맞고 지금 장 때문에 빠진 것도 맞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 비중이시면 이 종목을 가지고 풀 비중을 가지고 매수가까지만 기다리셔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지금 당이 급락한 종목들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좀 가볍고 급락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도체라든지 당원차다든지 이런 주도 섹터 위주로 조금 옮겨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비중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매수가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 하나 그리고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2차 현지나 주도 섹터로 비중을 한 5%라도 넘겨가시는 것도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6060님은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해드릴 문자 670번님 한국파마 매수가 6만 8천원 25% 비중입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한국파마는 6만 8천원이시면 좀 높이 잡으셨네요. 이거는 제가 오전 방송을, 제가 오전 방송도 하죠. 장중 방송도 하는데 장중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4만 원대 추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치료제 물질 중에 단팔수 관련된 물질로 천안 물질이거든요. 그게 제주도에 서식하는 식물인데 그 식물을 베이스로 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데 약을 믿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종목을 추천드렸지만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정말 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약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전에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아마 4만 원대 중반 이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단기 급등이 나와서 저희가 리뷰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6만 8천 원 매수값은 사실은 조금 높은 매수값인 건 맞아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 이 정도 구간을 하셨는데 일단 단기,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내일 장 열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지금 양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 시장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매물대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을 해주면 일단 홀딩하시고 목표가 7만 5천 원 놓고 정고점 이는 거까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일 장이 양호했는데 얘는 시원치가 않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를 하세요. 내일 장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이 종목 한국 파마의 상승률을 보시고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실 건지 판단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좋은 종목들도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 좀 올라간다면 목표가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밑에 있는 매물 때 6만 원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6만 원 안 지켜주면 이거 생각보다 세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7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6710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을 받으시려면 저희한테 당첨 확인 문자를 바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상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전화 상담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이 돼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주셨어요? 종군당 바이오거든요. 네.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만 6천 원에 20%예요. 혹시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8월 중순경에 매수 온 것 같은데요. 그때 이게 정부 당부가 6만 원, 6만 한 4천 원에서 항상 노렸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길래 5만 6천 원 때문에 많이 내려갔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장이 좀 빠졌던 측면도 있고 사실 5만 6천 원이면 못 살 자리는 아니시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나파벨탄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으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차트 보시면 지금 한 5만 6천 원 때문에 사실은 박스권 바닥 구간에서 잡아주는 구간에서 사실은 사시는 게 잘못 사셨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장기 2편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장이 좀 돌아주면 이 종목도 단계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임금까지는 일단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5만 5천 원 임금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이 조금 안 좋거나 혹은 다른 종목이 이제 같이 내려왔잖아요. 다른 종목이 같이 내려온 종목이 탐난 종목들이 생길 경우에는 한 손절가 한 4만 2천 원까지만 잡으시고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 미국 지금 선물 지수가 괜찮으니까 내일 시장이 괜찮다고 가정하면 이거 421선, 481선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내일 이제 이 종목은 4만 7천 원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추세를 다시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4만 7천 원 도달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 놓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따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계속 빠지길래 이게 종목당 바이오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제약 바이오가 많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치료제 때문에 사실 이슈 많이 타다가 이슈가 좀 없어지니까 사실은 섹터가 못 가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5만 5천 원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의 종목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기로 가져가시라는 측면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내려왔던 자리 정도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 목표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도원 앵커님이 또 상품 하나 뽑아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제랑 오늘 너무 많이 하락해서 걱정 많이 되셨죠? 많이 됐지요. 아, 참 기뻤어요. 네, 그래도 오늘 상담 받고 좀 마음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조금, 아니, 조금, 좀... 네, 괜찮아지셨나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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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종목당 바이오 빨리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물 바로 하나 뽑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선물, 어떤 선물이 나올 것인가? 자, 오! 시청자님 치킨 8조각 치킨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좋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받는 거죠? 네, 저희가 치킨 8조각 이 선물은 문자로도 이제 보내드릴 건데 한 한 달 정도 시간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문자로 옵니까?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 선물도 받아가셔서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 지금도 기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죠. 023772-0254번으로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뽑아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또 이영재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응원 문자나 또는 이 USB 받고 싶다는 문자 지금 바로 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저희가 3일 문자 체험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제가 거의 이제 치킨이 나왔을 때는 8조각 외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제가 체급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치킨도 체급에 맞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상품들 드릴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 보시다가 방송 중에 내 이제 종목 진단이 채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내일 또 이제 그리고 모레 매일 또 여러분께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가 계시면 저와 저희 전문가들 장중에도 만나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이름 석자 보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USB 얘기는 안 해주세요. 오늘 아무래도 공부하기 좀 힘든 것들 왜냐하면 장이 빠지는데 공부할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서도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종목 갈 종목이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계좌 닫고 차라리 USB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께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나는 그것도 싫다. 종목 진단도 받고 싶고 정말 오늘 어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해서 정말 한풀이라도 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종목 정말 잡주 아니냐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주식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너무 힘드신 것들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하시면서 풀어내시면 또 내일 또 내일 해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좀 좋습니다. 같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연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들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상담 드릴 문자는 1687번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23,657원 10%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23,000원대시면 지금 수익권이시죠. 장이 안 좋았는데도 수익권이신데 어쨌든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 사실 추세가 괜찮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최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떠올 수도 있는 자리 정고점에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대비해서 강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양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내일은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내일만 봤을 때는 떠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11선, 중심선이라고 하는 21선이 올라오고 여기서 캔들 한두 개 만들어주고 단기 바닥 잡은 다음에 이 고점 28,000원대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28,000원대 돌파 여부를 조금 확인해보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비중 10%면 사실은 28,000원이 깨지고 나도 만약에 돌파하고 난다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20% 정도 되신다고 하면 제가 경고점 인근이니까 28,000원 정도에서는 가지고 계신 비중이 30,000원 정도 줄여보세요. 차익 시현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보세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10% 비중이시니까 그리고 수익권이시니까 한번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8월에도 바닥을 잡아줬던 종목이니까 이때 모은 힘을 한 번 정도는 쏘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1687번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다음 문자 86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 매수가 6,020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SMCNC가 최근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러분들 오징어게임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정재씨 인맥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했고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텐츠 관련된 섹터들 관심도 많았을 테고 실제로 사실 K컨텐츠가 경쟁력이 있죠.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지금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많은 상목을 받는 걸 보시면서 컨텐츠 관련주들을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이 좋고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거나 흑자를 많이 내거나 이런 종목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오늘 구간은 61세에서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 정거점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사실 사신 거예요. 보면 쌍봉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거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거점 인근에서는 일단 반은 차익시원 해놓고 돌파 여부 확인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을 차익시원 할 때 오히려 사신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내일 장이 좀 돌고 현재 6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고점 돌파 여부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지금 4,705원이 오늘 종가인데 손절가는 짧게 한 4,400원까지만 잡으시고 61선 라인이 깨지면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120위선까지 인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한 6,000원 정도 지금 6,000원 정도가 이 고점이니까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8667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감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다음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께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디바이스 ENG 디바이스 ENG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800원에 10% 혹시 이거는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IT 종목이고 그때 좀 내려간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삼성하고 또 대학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고 나서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못 팔았어요. 못 팔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통상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런 주식 경험이 있잖아요. 송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반도체라든지 플래시블 OLD 같은 거 세척을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먼저 저희가 우리 회사 우리 삼성놈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OLD도 만들어놓고 그걸 저희가 마지막에 처리할 때 아리수로 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척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건데 조금 이제 높게 들어가신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 높게 들어가셨다기보다는 손절을 조금 못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 매수 타점이 납득이 안 가냐 하면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차트를 쭉 보고 계시면 지금 10월, 11월, 12월에 다음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하거든요.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고 실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한 50% 정도 영업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빠지고 매수가격이 사실 36,000원인데 35,800원이시면 이 정도 구간 저희가 주황선 친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이 장이 조금 괜찮았으면 버텨릴 수도 있는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납득은 가는 매매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인데 아쉽게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동반해서 빠졌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9월에 급락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들고 오셨으니까 만약에 한 2만 7천 원대까지 2만 6천 원까지 아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온 상황이면 전에 소위 말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기 전 이 구간을 다 내려온 거거든요. 기대감이 있던 자리를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전에 뚫었던 고점 한 2만 7천 원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면서 한 2만 6천 원, 2만 5천 원 손적가 잡으시고 안 깨지면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고 한 3만 6천 원 매수가 정도 되시면 전량 팔지 마시고 이게 급하게 내려온 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가 오면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돌파 시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일단 2만 6천 원에서 7천 원에서 2만 6천 원, 7천 원 내려오면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기평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기도 하고 차트 이상 전에 한번 뚫었던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뚫었던 자리가 뚫린 다음에 내려오면 그곳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데 그 자리가 2만 6천 원, 7천 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며칠간 지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며칠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사고 싶으시면 그 자리를 터치를 하고 밑에 꼬리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2만 6천 원까지 갔다가 2만 6천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2만 8천 원에 사는 거죠. 2만 8천 원에? 지지가 되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 2만 8천 원이랑 올라갈 때 2만 8천 원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아니고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해서 2만 8천 원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터치를 하고 올라올 때? 그렇죠. 바닥을 확인해서 행보를 해주든지 터치를 하고 올라올 때 사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주시면 저희 도원 앵커님이 또 상품 하나 뽑아주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수익 났을 때 매도를 못하셔서 더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 제가 바로 또 선물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자, 바로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선물은 또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어, 이번에는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해주시네요. 이거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화 드릴 건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면 갈 거니까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하면서 고민도 해결해보고 선물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전화는 023772-0254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에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인데요. 이 USB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동영상 강의 받고 싶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는 문자 체험 서비스 3위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고 계시고 또 USB도 많이 요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USB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헛서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종목도 중요하고 또 수익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기관 형님하고 외국인 형님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가서 고스도블 치는데 내가 이 돈을 따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 형님들이나 외국인 형님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쫀쌍하게 해놓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사실은 외국인 기관보다 느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형님들이 가시는 길을 조금씩 한 푼, 두 푼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USB도 꼭 달라 이런 문자 여러분 강조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유튜브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순애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이트 진로 35,550원 40% 손실이 갈수록 커지네요. 상담 좀 꼭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이트 진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견조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 ENG 이런 종목들 사실 실적 좋은데도 조금 단계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죠. 차트 한번 보시면 소위 말해서 박스컬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런 모습보다는 답답하다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전에 한 번 저항했던 저항선이었던 소위 말해서 코로나 전 급락 나오기 전에 이 고점을 돌파해주고 이 고점이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현재 잠깐 이제 파울 때 빠졌던 자리가 있지만 그 구간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컬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면 제 생각엔 매수가 그 이상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를 잡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에서 밀리면 오래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한 3만 8천 원까지는 2차 목표가 잡으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좀 지지해서 그렇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장이 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펜님 요즘 재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펜님께서 알루코 4,900원 안녕하세요. 4,900원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루코는 알루미늄 가격들 많이 급등할 때 역시 동반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대북주로도 엮여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대북주보다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4,900원 정도면 매수가가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데 탈탈 보여주시면 지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한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 8월 달에 한 번 급락했을 거는 일단 추세 이탈을 잠깐 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500원 구간에서 5,500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단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정도 잡고 짧은 매매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횡보가 너무 길어지다가 위를 상단을 돌파를 못하면 이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르륵 흘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게 너무 오래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매매를 같이 병행해 주실 수 있는 것도 내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장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내일 또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방송이 끝나고도 저와 장중에 만날 수 있는 QR코드 밑에 나와있습니다. 노란톡에 와계시면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뉴스와 실험들도 실시간에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이름 석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과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어떤 종목이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오늘 시황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물론 주식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한도부터 해서 자꾸 돈줄 잡는 것 주식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혜될 수 있는 종목들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일단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카카오 토스나 이런 종목들 또 네이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규제를 좀 받고 있고 이번에 국감할 때도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규제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종목 은행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KB 금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은행 쪽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예전까지만 대출을 비교하면서 상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은 당분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가 없으면 사실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되게 유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카카오 상단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이폰을 사거나 갤럭시하고 아이폰은 두 개가 있어요. 아이폰이 비싸고 갤럭시가 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얘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예뻐서 성능이 좋아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어떤 더 좋은 돈은 없잖아요. 새 돈 준다고 이게 만 원 가치가 되고 설날도 아니고 세뱃돈 받을 것도 아닌데 굳이 새 돈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마진도 이자가 싼 데를 찾게 되고 또 예금도 이자가 높은 데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다 하나씩 돌아보면서 찾긴 했는데 플랫폼에서 딱 해주면 사실은 편하죠. 우리는 편한데 사실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불편하죠. 감추고 조금 더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대출 비싸게 주고 이자 많이 받아보고 싶고 또 예금 이자는 조금 주고 싶은데 이거를 다 공개를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카카오 규제 때문에 또 토스 규제 때문에 은행주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상에서도 사실 장이 8월, 9월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오히려 이 바닥권 석 달 동안 형성한 이후에 추가 상승하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목표가 6만 원, 정보 쪽까지만 잡아도 충분히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6만 원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을 잡고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어렵고 어제 장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국 선물 주셔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저점 3,500원에서는 양봉을 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시기보다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좀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내가 너무 심리가 흔들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휴하코드 찍고 노란톡에 가 계시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만 혼자 주식을 한다 생각하고 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실 분들 만나시면서 또 종목 욕도 해가고 이 종목은 모아가도 될지 손절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와 나누시면서 잘 버텨내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종목산납 119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주린이인데 탈출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문자 USB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왔는데요. USB 받으시고 동영상 강의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주린이 탈출하셔서 또 수익 많이 많이 내실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종목산납 119 오늘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1부는 벌써 여기에서 마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아직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목요일 1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